자, 오드론 하면 될께요, 오드론 어 동생 넥서스 해주세요 저 오드 이거 할건데 오 키,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 저 상대 넥서스 위에 지어주세요 아이씨 엄청난 전력인데 오케이 일단 하다가 재취소하면 됩니다 오케이 저글링 제 본진에서 출발할 때 지어주시면 떠나자요 어 3 당첨 자, 아직 아직 대기 자, 이제 링찍 자, 링찍었으 자, 출발 자, 출발 자, 출발 출발해 지어주세요 지어주시 오케이, 오케이 됐스 원하이 자, 출발 자, 출발 팔링 1개 hit 질병 취소 준비 방석 끌끌끌끌 툭툭툭 툭 불까끌끌쓰 이런 엄청난 전략이 뭐 병신 같은거라구요? 왜 그럽니까? 넥클릭으로 아주 깔끔하게 제발 주름 끌어주면 오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오케이 자 오케이 성금 도배 와씨 아직 오드론이 하나 자 오 싸먹어주세요 아 빼빼빼내요 오케이 오케이 와 진로 많다 자 1갑니다 펑크 3개 진로드 헬프 출발 이제 어 펑크 펑크 밑에 대럭 하나 더 치워버리죠 심시티티 막아버려 그냥 여기 여기 딱 배럭 지으면은 진짜 이거 깨기 힘들거든 펑크 됐어 됐어 펑크 블록킹 이야 늦었잖아 ㅋㅋㅋㅋ ㅎㅎ 모드 문 앞놀아 에이 실망스럽 ف've로 퇴원 퇴원요 퇴원 퇴원요 소스에 입구 저 포토하고 견제 갑시다 자 내 물량 펴줄게 자 아 벙크까지 좋았는데 조금 더 그 막았어야 돼 조금 더 조금 더 막았어야 되는데 건물과 막 확 틀어 막았어야 되는데 건물과 막 확 틀어 막았어야 되는데 건물과 막 확 틀어 막았어야 되는데 어어어 어 시비로 가서 수리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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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살려 없앨 어어 살리.. 살릴수있을 듯 으약 아 하 하하 씁 아 못살리겠 못살리겠는데 아 라이언 1병 구하기 도 아니고 이거 좋아좋아좋아 됐어! 살렸다 자 쭉쭉 깨면서 이거는 일단은 놔뒀다가 스포으로 할지 성큰으로 할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성큰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 근데 셋이 크고 있나? 돈이 있었나보네 돈이 있었나보네요 넥서스 깨졌는데도 어 씨 깜빡만 그리고 있노 에이 자 우리 저 11시 코스는 좀 잘하네 근데 할만할 것 같습니다 추운다 잘하네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자리 질기네 완전 명당이네 자아 나 나도 알고있다구 스포에 북북북 나이스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이지 야 견제가 왔네 야 뚝배기를 날렸는데 견제를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단 말야 대단한 친구인데 자 견 대비 토토 좀 더 견제 지금부터 견제 미친 듯이 할 것 같은데 좋아 좋아 40분의 시간을 주겠다 커라 40분이면 클 수 있다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내 봅니다 적으로도 소급되면 우리 팀 저 주변에도 쭉 견제 주면서 나초야 비교하라 믿음에 비하면 나초야 제발 나초 리 수다 리 수팅 리 수팅 아 좀마 저거 저 리브 좀 쓰나 아니 뭐 좀 하라 마 어? 좀 하라 좀 하라 모나네 어? 모나네니 좀 하라니 샷 샷 아씨 먹고 이거 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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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, 옆 탱크고 자, 아르트! 좋다 오케이 오케이 코트 뒤에 한, 한 100개 하죠? 자, 한 100개 하죠 100개 와미야 이거 벤테인데, 살짝 가두리 당해 생겼네 이거 가두리 받아라 사업보다 가디언이 빨리 뜰꺼니까 나이스! 나 덱에 빨리 나옴 나 덱에 빨리 나옴 좀 이따 영덕 덱에 나오면은 이제 다 쫓고 나간다이 어? 파도로 그, 바로 나가는 거야 응? 어, 코트 코트 입구에 40개 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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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자, 이제 가스만 좀 보여주면 됩니다 아, 이마 이거 벤테아이가 아이가 아이 살이 글리러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나 자 좋아 좋아 쭉 1분 나오면서 다시 3시부터 나초 이거 와렉타야 되는 기나? 어? 나초야 오우씨 깜짝이야 상대 공격보다 나초 견제가 더 무섭네 이게 자 이제 코피 플리스입니다 싸우러저드 승부게 플리스마 PCB 제게 플리스마 승부게 플리스마 킁킁킁 지구 스프라 승부 및 승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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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이제 결합을 좀 해줘야 되겠네 와, 이거 어떻게 저 밑에 지하에 있는 애로 어떻게 그 이레디를 걸었지? 신기하네 치아 바닥에 있는 아르 같은 거 어떻게 저 이레디를 걸었지? 신기하네 자, 조금만 측정하면 될 것 같아 자, 조금만 측정하면 될 것 같아 자, 조금만 측정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측정해서 와 일단 미네랄이 너무 딸려가지고 널커를 좀 써줘야될거 같구요 와 터네마 두줄 깔아놨다 자 한시 쪽에서 미네랄을 이렇게 하고 있을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 일단 디화일러가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디화일러 나왔다 끝났다 이 자식들 라이킹파이러 라이킹파이러 르레놈에 테란 이제 못 나오죠 테란 일단 밀어넣고 마세선은 정보 끔고 되살내야 자아 랄스 어! 모든 forces are under att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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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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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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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가 많이다만 참 희한하네 왜 저 가스가 이래 와 이거 뭐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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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럭구만 에이 가스럭 늘려 벌써 쪼리 피가수 피가수 헉 앗 피가수 한번 더 넌 죽어야 되겠구나 자 뭐 없습니다 이제 다툭팩이 가면 다 날아가는데 나고 없는데 뭐 아야 있네 아직 싸우태지 있네 쟈 빌꾼을 긁어주세요 피카수 유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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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큰형님 일어날 시간이다 우리 큰형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자 우리 큰형님 깨봐라 이제 끝내지 이거는 뭐 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길려면은 제가 지금 게임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누가 계속 예 잡아 흔들어 제끼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르겠네 왜냐면 내가 계속 생산을 하니까 와 우리 큰형님 나왔다 끝났다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아 안녕 우걱우걱 맘모스 그냥 뭐 한 수마리 뛰어왔다 자 너도 너무 못했어 니가 잘했니 어? 내가 잘했니 니 똥이 굴니 어? 짤니 하고 앉아있네 자 이렇게 울트라 지우개 울트라 지우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울트라 지우개 그리고 홀드 울트라 지우개 울트라 지우개 울트라 지우개 굿 이용하는 리부 자 안나가라 안녕 난 뭐 다른거에 관심없다 요거에 간지붓다 와우 끝났네요 좋아 좋아 어